40대에 알아야 할 5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건강관리 40대는 건강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2. 자기개발 40대는 자기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고 취미를 가지며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새로운 분야나 직무를 학습하여 새로운 경력을 발전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금융관리 40대는 자신의 재정 상황을 잘 파악하고 적극적인 금융관리를 해야 합니다. 충분한 비축금을 두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재산을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의 교육비나 노후 자금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4. 직업 전망 40대는 자신의 직업 전망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력을 쌓았다면 새로운 분야로의 전환도 고려할 수 있으며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등 직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 가족관계 40대는 가족관계에서도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자녀의 성장과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부부간의 대화와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모님과의 대화와 관심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40대에 알아야 할 5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며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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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